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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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여성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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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이 이재명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민재특별위원회 김태현 위원장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한번에 국회에서 민생경제위원회에서 개최위원회에서 기초했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덕연구단지에 과거에 국정감사를 하러 온 적도 있고 한데요. 이곳에 올 때는 그래도 뭐랄까 설레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과 발전의 경인차 역할을 했던 분들 또 여러 여군구 기관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오는데 왠지 발걸음이 무겁고 또 한편 찬당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R&D 예산 분야는 법령에 의해서 시스템이 예산 편성까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기획부터 실행, 평가 또 이 순환 과정들이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점 재검통, 엎어버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놓은 국가 운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구나 하는 참담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예산 국회가 열심히 힘이 주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반 랩해서 R&D 예산 다시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뵙는데 또 우리 대표님도 오셨고 저희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터 지도도 다 오셨으니까 허심이 탈의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심해서 R&D 예산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참석하신 간담회 참석하신 분들이 7분 계신데 그분들의 공개 발언 한 2분 정도 듣는 걸로 저희들이 주기를 했으니까요. 최대한 최대한 해주시고 이따가 또 비공개해서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하고요.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은 발언이 없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청렬 최고위원님, 박찬대 최고위원님, 장경태 최고위원님, 그리고 박정현 최고위원님과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윤덕 조직부총장님, 그리고 황화대전시장위원장님, 그리고 한민스테디원님 이렇게 정석하셨습니다. 빠진 분 없죠?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영무소기업협회 한정호 사무국장님 먼저 짧게 말씀하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영무소기업협회 한정호 사무국장입니다. 최근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같은 것들은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기질이 없다는 정도로 변화의 십도가 워낙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화라든가 R&D라든가 네. 사업화라든가 R&D라든가 사실상 전망이 없다 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D는 R&D고 사업화 가정이 분비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10% 이상 출자해서 직접 만들어지는 기관을 연구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원자령연구원이 콜마를 출자해서 설립했던 사례가 1호입니다. 그 콜마가 2019년 한번 엑시스를 한번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국가 기술 유지원으로 47.8%가 갑자기 폭증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그러니까 잘 키워진 연구소기업 하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투자 받아서 만들어진 연구소기업 하나가 그렇게 국가 이익에도 발전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구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전 대표 박동진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 위원님 모시고 간담회 한다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대표님까지 오셔서 저는 지난 기간 동안 기술사업화전문위원회하고 실증특매위원회를 참석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도특구 50주년 맞춰서 현재 19개의 강소특구까지 해서 진짜 R&D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에 전부 다 반응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좀 더 세부적으로 좋은 현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를 들면 이번 3월에 조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실증특례위원회가 기업 위주의 R&D도 할 수 있고 실증특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증특례라는 거는 규제에 얽매여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특구 내에서 활성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가나무회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기관들을 띄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를 저희가 조 위원님하고 허위나 위원님이 달이 해서 이제 풀려서 9월달부터 22일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큰 예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제적으로 풀었을 때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증특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비공개 때 한 번 더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철원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다른 연구원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말해주신 이재명 대표님, 조선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언론에서 국회 과방위 R&D 예산 신상화된 보도를 봤습니다. 유럽증이고 절척적인 일방적인 예산 진액과 책감을 가르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조선회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나 과방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방위 의원에서는 4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과방위 정책위원장인 진영웅 위원장이 13일날 월요일날 20개 대학생들이 많은 사례 과방위원 한전공대, 포항공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와야대, 한영대 등 7개 대학 총학생이와 천문우주 항공운송이나 유관학과 5개 학생의 대표자들이 공룡으로 개최한 토론회에 다녀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일은 이번 R&D 예산 사건과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이공계 대학생들이 한 80% 정도가 국내 대학원 진학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꿈과 전망을 가지고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인 기대, 일거에 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건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대학생들마저 이렇게 느낀다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공계 우술력의 유출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2024년도 R&D 예산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복원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 입국의 기반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예산 사건과 진액에 관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극조해서 과학기술통부와 보건복지부, 산자부 등의 주요 부처에서 진액한 극점력 R&D 예산 2.2조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2개월 만에 2.2조가 제대로 된 근거나 계획선 없이 극조했다는 게 후진국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재호 과학기술통부 R&D 주요 부처의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재정법, 과학기술지원법, 국가연구개발협실법 등의 절차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삭본하고 진액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대가리 다 하시면 한 10분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축약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책이 전문가 분들도 부족한 결과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증액의 우선순위 관련해서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자신을 주장하는 것들과 달리에 삭감된 R&D 사업의 80%가 부처가 자의적으로 일과적으로 삭감돼서 6월 26일날 이미 확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파월의 대통령이 한마디로 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준도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상황에서 이거를 전체 복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구현장과 학생들은 기촌과 연구자를 짓밟는 R&D 예산은 최소한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이업석 부위원장 하시기 때문에 민주남 과학기술혁신특위 부위원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업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업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과방이 소유해서 참 의미 없는 행동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과학 R&D 예산 복원을 위해서 큰 걸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미지발리가 큰 주도자의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는 조그마한 승리에서 목이 말렸는데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들은 약간 새 가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사에는 단독 올라갔다고 해서 자칫 정쟁의 소용도에 휘말려서 예산이 증익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걱정도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지도력과 정부 여당과 철적하는 작업을 거쳐서 잘 증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예산 삭감이 진짜 핵심점입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어떻게든 지금 이걸 복원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여태까지 추력형 과학기술 제도에서 이제는 선진형 과학기술 제도로 넘어가는 과학기술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합쳐왔고요.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하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그거 있으면 저희가 체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난 예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멈추지 마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과학기술에 든든한 소원자가 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결과로 보는데요. 이번에 과학기술 연대회의에서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했는데 국정담소 전에 이걸 설명해 달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데가 과왕의 민주당 의원들 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실에서 연락을 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제가 의원실 방문해서 한 시간씩 다 설명을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국민의힘 의원한테 한 번 가봤었는데 저희는 과기정본부 입장을 지지합니다. 딱 입구컷을 당해버렸어요. 이것만 보면 저는 정쟁이나 정치 정당을 좀 세단을 끄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나 온도차가 분명하게 달렸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호를 위해서 진짜 든든한 소원자 역할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왕님은 전부 공공연구원으로 이훈복입니다. 이훈복입니다. 그 하여튼 이상한 대통령 환불 대본에 연구 현장의 혼돈에 빠져있고요. 이제는 연구 현장에 좀 연구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시기를 빨리 앞당겨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공연구원은 지난 6월 28일 국가대정전략회의에서 카르텔 비율적 집단 운영을 하면서 R&D에서 한 30% 삭감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고도자료 성명서를 최초로 냈고 뭐 이거에 맞서서 결의되어 다양한 추진을 해왔고요. 그리고 내일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청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R&D에서 한 삭감이 되고 저희가 조금 당황스러웠죠. 어디에 대고 힘을 얻을까 라는 그런 고민도 했었고 그러다가 중반 이후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성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죠. 지금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저희도 농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R&D에서 한 삭감은 고도자료나 뉴스 나오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삭감된 내에서 주정을 통해서 출연기관에 대한 대학에 대한 손통을 트여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R&D에서 하는 특성상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업, 대학, 공공출연연구기관에 기하감 맞물려서 똑같이 돌아가야만 재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필법, 삭감된 R&D 예산 전체가 다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왕에 삭감된 R&D 예산 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김에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벗겨 있다 보니까 출연기관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이나 결과물을 내는데 상당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 강국히 부탁드리면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원생 노동조합 이준영 수석부지 부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노동조합 수석부지 부장 이준영입니다. R&D 예산 사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미래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모두에서 단 대표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말, R&D에 있다는 말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까 이준영 수석부 위원장님이 월요일에 있었던 대학생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장 내일 수능 모는데 그 학생들이 대학 진학할 때 20개월 진학하지 않을 거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R&D에 달려있다는 말 저도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사실 대학원생들에게 R&D 예산은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에 써야 할 연구비고요. 저희가 켜야 하는 장기비이기도 하고 써야 할 때 필요한 시약비이기도 하고 논문 투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원생들은 부사에 했을 때 한 40% 정도 생활비를 정보 R&D 예산을 이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R&D 예산은 대학원생에게는 거의 인생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20대 후반이거든요. 대학원생이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R&D 예산 삭감돼서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하면 제가 제 미래를 그리기가 어려운데 대학원생들의 미래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R&D 예산 삭감액을 복구해 주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되게 환영하고요. 그리고 예산 소위에서 2조 원 가까이 진입 심사를 했다는 말 듣고 되게 응원이 많이 됐는데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두려워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학생 인건비입니다. 예산 삭감액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에서도 벌써 인건비 하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10%가량 인건비 삭감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대학원생도 예산 삭감 관련돼서 기사 나오자마자 기사님이 인건비 한 30% 정도 삭감해야 할 것 같다 이를 쓰려면 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깎여 있는 상태로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R&D 예산 삭감보다도 학생 인건비 제도가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과학기술원이나 출연위원에 있는 학생 연구자들 그 연구자들은 주요 사업비나 연구용비처럼 어느 정도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그것보다 더 취약하게 과제 레이스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번 예산 삭감은 더욱더 취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학원생의 학생 인건비는 주는대로 받아야 되는 금액이고 깎고 싶은 만큼 깎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반복 부탁드리고요. 출연위원에 있는 학생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R&D 예산 삭감 때문에 연구비의 걱정은 되지만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건비의 삭감은 우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수한 제도가 있으면 이런 제도들을 대학생들도 대학원생들도 대학에 있는 학생 연구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확산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출연 총렬학 회장이 계신 문선부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계회를 대회해서 왔으니까 연구계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당장 연구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예를 들어서 4년짜리 2년에 중단시키는 그런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연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속성입니다. 이게 불합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관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만큼 국가적 손실이 없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 정말 꼭 좀 다시 원상 좀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다 나왔지만 연구 과학기술력은 결국 우수한 인력과 그 다음 국가의 투자입니다. 이게 비바탕이 돼서 연구비가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두 가지가 이번에 치명적인 파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보다 더 큰 파격은 젊은 연구들입니다. 저희가 선물조사를 하니까 젊은 연구들은 그전에 비해서 한 참여비 선물별 참여비 두 배 정도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도 놀랐죠. 젊은 연구들이 이렇게 아주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자율성 문제도 나왔지만 우리 연구 환경이 추격형에서 선두형으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자율성입니다. 아무도 안 해본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에 제한을 두면 안 되고요. 아주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조건이 돼야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앞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의적으로 외부에서 특히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 과학기술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과학기술 진흥 그런 어떤 법령이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장기적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연구 현장에서 고생하신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가 전에 저한테 얘기해 준 것 그 얘기 하나 기억이 났어요. 연구개발을 중단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단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절약이 아니라 사실은 낭비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문성모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속적인 연구개발 그리고 단기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 관료들이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 단기 성과가 안 나냐 왜 결과물이 없냐 이렇게 문제들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단기적인 성과가 나와서 결국 이익이 생기는 건 기업들이 하는 거죠. 연구개발에서 돈 볼 수 있으면 당연히 정부가 투자 지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닌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단기적인 성과나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개발 기초를 확보하는 이것은 정말 정부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자율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 아마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게 낭비적 요소 즉 낭비 되는 데가 있다 잘못 쓰여지는 영역이 있지 않느냐 의심이 작동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구더기 때문에 장당품으로 포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중에 잘못 쓰여지는 게 조금은 있겠지요.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잘못 쓰여지는 부분에 대한 통제 또는 제재 예방조치를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아예 해버리지 말자 일부 소수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이 판 자체를 없애버리자 라고 한 것은 정말로 무지의 소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말씀에 공간에 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R&D에서 한 16.6%가 삭감되고 5조 2천억 원이 삭감됐다고 했을 때 야 그렇게 많이 줄이면 어떻게 해? 내 연구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13일 날 대학생들하고 토론을 하다보니까 그 대학생들 얘기는 딱 그겁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 20개 출신들은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떠나서 R&D에 대해서는 국가들 합의가 있기 때문에 줄이거나 할 것을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야 근데 그런게 아닐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젊은 연구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연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진로 고민을 하게 됐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R&D에서는 분명히 지속가능성을 해서 복원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신뢰가 깨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비공개는 정의를 하시고 또 비공개는 편하게 대화를 되시는 거니까 언론인들께서는 이 정도 하시고 비공개는 정의를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